자동차가 오래되다 보면 타이밍 벨트 교환, 록스는 헨다, 엔진오일 줄줄 싸는 촉촉한 엔진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. 차의 나이가 30살 정도 돼갈 쯤에는 별 말도 안 되는 새끼들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연병을 떤다. 나처럼 이미 오래된 차를 사온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창문인데 한번 들어볼까?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요철만 만나면 창문에서 전등 소리가 오른쪽 귀때기에 우퍼를 달아놓은 것 마냥 고막을 진동시킨다. 뭐 그런 말이지. 오늘은 이 창문을 뽑아버린 다음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고야 말겠어. 일단 뚜껑부터 열고 그러면 작업 공간이 무한대가 되지. 창문을 뜯으려면 우선 문짝 악세사리 전부 떼버리고 이 헤라로 도어 카드, 페스너 싹 다 자, 나온다. 페스너의 상태를 하나하나 잘 살펴주고 아래 방향으로 밀어줍니다. 창문을 다 뽑아보자고.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. 브라켓에 박힌 나산 3개만 풀어주면 창문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오는군요? 왜이래 이거. 일단 다시 내려놓고 아, 스토퍼를 안 뽑았군. 못본척 하라고. 차이저 이렇게 쉽게 뽑혀버리는군. 이 뽑아버린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폼 폭신 러그 깔아주고 안착. 이 부싱이 문제였습니다.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다. 전부 분해해서 순서대로 늘어놓고 자, 하나라도 흐트려져서는 한데 오늘의 주인공, 알리익스프레스 등장. 4만원짜리 미아타 윈도우 부싱. 구성품은 부싱과 스프링 와셔, 플라스틱 와셔, 두 세트 개꼴이지. 이쯤에서 유튜브를 한번 봐주세요. 순서대로 조립. 어느정도 조했는데 하나 소스로 빼먹었지 뭐야. 다시 약간 불어가지고 내지록 불림방지 젤리 소스. 완료. 이제 꼽는다. 잠깐. 아, 왜? 뭐하려고. 코딱지 좀 파고. 유리를 아주 소중히 다뤄줘야죠? 꼼꼼하게. 깔끔하게. 유리 살아있네. 꼽아보자. 나올 땐 한 번에 나왔지만 들어간 일이 쉽지 않군. 잠깐. 아, 왜 또 있어. 기존 그리스 좀 씻어주고. 그리고 또 소스를 하나 빼먹었군. 만능 비법 마다시. 바로 슈퍼루브 실리콘 그리스. 자, 이제 진짜 들어간다. 다시 꺼내면 니 두뇌도 같이 꺼내주지. 들어간다. 유리 깨지면 줬다니까 불림방지 바르고 살살 조여줍니다. 자, 이제 앞뒤 스토퍼 다시 받고 다 조여주고 덜그럭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군요. 줏댔군요. 슈퍼루브 실리콘 그리스도 넣어주고요. 이제 다시 조립. 체결감 실력 좀 볼까. 정말 찌리는군요. 자, 이제 마지막 조각. 이제 아주 정숙한 주행을 즐길 수가 있겠군. 왼쪽에서 한 4번 헤맸으니까 오른쪽은 순식간에 끝내버릴 수 있겠군. 역시 연습을 통해야만이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. 여러분들도 자기점마다 엔카 낮은 가격순으로 쭉쭉 봐가면서 와, 이거 사가지고 바퀴 바꾸고 스프링 잘르고 범퍼 잘르고 대포백이 박아가지고 그냥 생각하고 계시죠? 그렇게 바로 20년 넘은 차 사왔다가는 저처럼 이렇게 알 필요도 없던 부품들 고치느라고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차나 뜯어 고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인생이 그냥 자동차로 가득가득 심심할 틈이 없어지는 거죠. 이 4평 남짓한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. 그나마 이 차는 엄청 단순한데요. 의자도 창문도 두 개뿐이고 ABS도 없는 차면 말 다 했죠. 이 정도면 양쪽이 동일한 컨디션이라고 봐도 되겠죠. 아이서티보단 낫군. 테스트 주행 창문 쪽에서 나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전부 사라졌습니다. 이제 왼쪽 문 뒤에서 나는 소리랑 그리고 배기가 범퍼랑 닿아서 떨어 제끼는 소리만 없애버리면 되겠군요. 저는 앞으로 차살때 유튜브치면 고치는 법 다 나오는 차만 사렵니다. 그러면 공인비 정도는 아껴가면서 고칠 수 있겠죠. 저한테는 자동차에 쓰는 시간은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. 이게 인생의 전부기 때문이죠. 이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보면서 어느새 완료. 구독과 좋아요 당장 박아주시고요. 차련이만 가서 자버려 안녕 잠시 잠시만 빨리 까 bel 다시 늘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